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피그 명사 차 정보 소개하는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의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장미아파트 3차선에서 출발합니다. 3차선으로 가다가 여기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꿉니다. 2차선으로 출발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꿉니다. 3개로 마트에서 깜빡이 켜고 2차선 2차선으로 진입합니다. 계속 직진하다가 좌회전할 겁니다. 계속 직진하다가 교통방송에서 좌회전합니다. 자 저희가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좌회전해서 1차선으로 쭉 가겠습니다. 계속 직진입니다. 1차선으로. 좌회전하고. 저기 보이는 터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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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야되세요. 지금 차선 변경해주시고 저희가 2차선에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게 아니고 2차선에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자, 좌회전 하겠습니다. 좌회전에서 2차선으로 가다가 꼬꺼기가 나오면 그때 3차선 이쪽 보면서 왼쪽 보면서 크게 돌아야 됩니다. 됐네요. 3차선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꼬꺼기가 나오면 이쪽 보걸도 한 번씩 보시고 저번에 말했다는 것처럼 핸들에 힘을 빼고 이쪽과 이쪽과 사이에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저희는 이미 3차선으로 와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옆집에서 3차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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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선으로 가다가 육교가 보이면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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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에 우회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국전력이 보이면 여기서 우회전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게 오른쪽에 차량용 신호등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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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하세요. 원래 저 차 따라가면 안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정지해요. 네. 오른쪽에 차량 신호등도 정지되어있죠? 또 여기서 멈춰야됩니다. 가면 안됩니다. 스톱. 4차선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쪽 차선이 4차선입니다. 이쪽이 차원을 보고 2차선으로 여기 우회자는 2차선을 진입하겠습니다. 울다리가 나오면 자야전 강박을 켜고 1차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야전 강박을 켜고 유턴하겠습니다. A버스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 진호가 떨어졌습니다. 유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바이순대 앞에 저 화물차에 세우겠습니다. 이쪽에 우회자는 강박을 켜고 A버스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바이순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취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피그 명사 차정보 소개하는 리무진의전 약속계약관리 영업의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